음악 음악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음악 여기 보셔요 가격기준일 언제냐 라고 물으면 1월 1일입니다 가격기준일 공시기준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가격기준일은 무조건 1월 1일 가격기준일이 공시기준일입니다 외울 필요 없고 이제는 얘는 공시일은 안중해합니다 공시기준일은 다 1월 1일인데 자 개별공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구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결정공시하느냐 여러분 세법 공부하실 때 세법에서 세금부가 기준일이 몇월 몇일 6월 1일이라는 거 들으셨나요 6월 1일이 세금부가 기준일이니까 바로 전날까지 결정공시합니다 그래서 얘 공시일이 언제냐 매년 언제라고요 5월 31일까지 이 전까지 공시하는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 왜 5월 31일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아까는 토지 전국에 있는 필지 중에서 약 50만 필지 선정했죠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서 약 20만 호 가까이를 선정합니다 20만 호 가까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하게끔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중앙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일 공시기준일이 언제라고?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국토부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20만 호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했다면 나머지 단독주택들은 누가 구하느냐 공무원들이 구합니다 공무원들이 구할 수 있도록 뭘 만든다고요?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줍니다 주택가격 비준표입니다 간이산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내려보내냐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구합니다 구하면 누가 결정 공시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것도 5월 31일날까지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이 많겠냔 말이에요 이거 겹치면서 그리고 일도 가중될 뿐 아니라 저가 열람해 보는 공무원도 얼마나 헷갈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가장 복잡한 얘는 5월 30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전보다 한 달 빠르게 했다 이거 말이에요 얘보다 한 달 빠르게 세금이 6월 1일인데 세금부가 기준이 6월 1일인데 6월 31일까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 그보다 앞에 해야지 그래서 한 달 무조건 빠르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날짜는 딱 두 개밖에 없어 5월 31일과 4월 4월은 작은 달이에요 4월 30날 그래서 얘는 뭐다?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왜 4월 30일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왜 5월 30일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유일 날짜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5월 31일과 4월 30일인데 토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4월 30일이 된다 잘 보세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개별이 아닌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표준은 감정평가사 안다라고 그러고 개별은 공무원들이 구하고 표준도 아니고 개별도 아닌 거는 전문기관에서 구한다고 그 전문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같은 곳에 의뢰해요 그러면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 있겠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아파트는 그래서 한국감정원 같은 데서 구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되 기준일은 언제고 1월 1일이고 언제까지 결정 공시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재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죄다 뭐라니까 4월 30날이라고요 4월 달에는 31일이 없어 까지 결정 공시한다 뭔 말인지 아셨죠? 또다시 전국에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표준 부동산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평가하게끔 하고 감정평가 되고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를 하고 국토부에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 끝에 가격비준표만 붙이면 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면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부동산 가격을 구하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 공시하되 언제까지 결정 공시하죠?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또다시 집합부동산입니다 집합부동산은 표준도 아니고 개별도 아니니까 전문기관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되 공시기준일은 언제죠? 무조건 1월 1일 기준일은 1월 1일 공시일은 언제까지 하죠?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벌써 여러분이 기본 틀을 이해하니까 외우는 게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성과 원리 그걸 가지고 외우시면 저절로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신청도 언제나 공시주체에게 이신청해야 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때 서면은 전자로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서면으로 누구한테 이신청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니까 저만 국장이라고 한다니까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신청 시국구장에게 이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신청 시국구장에게 이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신청 시국구장에게 이신청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누구한테 이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신청 그러니 공시 주체가 누구냐 개별 빼고 다 국장 개별만 시군구장 그리고 외회할 날짜 공시하는 공시일은 딱 두 개만 기억하되 토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죄다 4월 31일이다. 가격기준일은 가리지 않고 1월 1일인데 가격기준일을 물어보는 것은 다 국장이 하는 것만 물어봐. 시군구장이 하는 가격기준일은 중요하지 않거든. 걔는 공시일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본 틀을 딱 아시면 뼈대가 딱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휘어져요. 약간만 살 붙이면 다 돼버려요. 지금 이야기한 거에 기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미 다 했다고요. 이걸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에 잡는 거는 외우는 것까지 제가 다 미리 감안해서 딱 외우는 것까지 방향을 잡아 드린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살 붙여서 답 찍는 거까지 알려드려요. 원화 한 번 찍으세요. 원화 한 번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점수 딱 잘 나오는 거지. 아셨죠? 여러분은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개론 때문에 합격해서 할 준비만 오시고 하면 오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걸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점검해 봅시다.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때 토지 등에는 토지도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가고 유가증권 기타 재산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말은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화폐액으로 표시한다는 뜻이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평가와 관련해서 현황평가와 조건부 평가를 이야기했는데 현황은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었고 있는 상황대로 조건부는 어떠한 조건 성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인데 그 위에 주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토지를 평가할 때 대로 평가한다는 말은 현재 그 위에 주택이 있다는 걸 감아라에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이고 전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평가했다는 말이므로 따라서 이것은 조건부 평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급평가와 기안부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평가 의뢰한 날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평가하는 것이고 기안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기준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2019년 12월 만약에 20일 기준으로 평가 의뢰했다 그런데 오후에 평가 의뢰 받아서 21일부터 가격 조사했다 그러면 21일, 22일, 23일까지 가격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면 12월 24일이 만약에 완료했다면 그날이 기준시점이 되고 23일 날 완료했다면 그날이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가 기준시점이 되지만 그러나 기준시점이 과거나 미래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이 될 수도 있다 과거면 소급이고 미래면 기안부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황기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줄여서 감칙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규칙 제7조에서는 어떤 게 원칙이냐면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일괄평가 또 부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세 개를 인정하는데 일괄과 구분을 먼저 대비했습니다. 일괄의 경우는 둘 이상의 물건이라도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된다면 일괄에서 평가하는 것 두 개라도 하나로 평가하는 건 일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 요거는 구분평가입니다. 하나인데 둘로 평가는 건 구분이었습니다. 부분평가는 전체 가운데 1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운데 2분의 1 부분을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의 물건이 가치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건 구분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 가운데 2분의 1을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원칙대로 둘로 평가하는 건 개변 두 개인데 하나로 평가하는 건 일괄 하나 가운데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 둘로 나눠 평가하는 건 구분 하나 가운데 2분의 1 부분만 평가하는 건 부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감칙에서는 개별평가 원칙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현황기준 원칙 현황평가 원칙 두 번째는 개별평가 원칙 세 번째 원칙은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는 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럴 때 프라이스인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실거래액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다. 그러나 가치 밸류는 현재의 값인데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평가사가 전문가다. 그리고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표현된 것. 그래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이 가격이라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값이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상쇄되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관련해서 가격과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가치 형성 요인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치 재원치가 한데 묶어서 부동산 가치 결정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부동산 가치는 시장 가치를 가리키는 거였고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라 했으며 그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효, 상, 유, 이 효는 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상은 상대적 소성, 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고 유는 유효수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성이지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위권의 법적 이전이 가능한 것이라 했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 요인이었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개인데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일반 요인은 대한민국 전 국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 요인은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린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 자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지개는 효상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가치 발생 요인, 효상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 일지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호의존이나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관계에서 지역 분석이 먼저고 개별 분석이 나중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지역 분석은 전반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적 분석이었습니다.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최애 유효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아울러 가치의 재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가치의 재원칙은 13가지 원칙이 있고 그 중에 최애 유효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원칙 2개는 예측과 변동, 내부의 원칙 4개는 대표 원칙이 균형의 원칙, 그리고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었고 외부의 원칙은 대표 원칙이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 그리고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타의 원칙에는 대체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13가지 가치 원칙, 중추는 최유효용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의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은 공급 곡선 논리에서 왔으며 수익 방식은 수요 곡선 논리에서 왔고 비교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서 왔는데 이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적산 가액, 임료는 적산법 적산 임료, 비교 방식에서 가액은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비중 가액,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중 임료였습니다.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 수익 가액, 임료는 수익 분석법, 수익 임료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 중에 원가법이라는 것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서 적산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때 제조달 원가에서 적산 가액을 구할 때 제조도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뺀다. 그럼 감가 누객을 구하고 제조도 원가부터 빼서 적산 가액을 구하는데 이 빼는 행위를 감가 수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조도 원가에서 감가 수정하여 적산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것을 원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제조도 원가라 구할 수가 없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 누객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성지나 매립지는 거래 사례도 없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없고 수익 목적도 아닌 그러한 조성지나 매립지라면 어쩔 수 없이 원가법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이 없는 물건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같은 곳은 주로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사례 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며 거기에 사례의 정상화 작업으로서 사시지계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정보정치 곱하기 두 번째는 시점수정치 곱하기 지역요인 비교치 곱하기 개별요인 비교치 곱하기 면적 비교치. 사례의 정상화 작업을 통해서 사례와 비교하여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비중가액이 나옵니다. 이때 사시지계면 가운데서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컨대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사정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적 차이가 없거나 가격 변동이 없다면 시점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이 똑같다면 지역요인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면적이 같다면 면적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별성 때문에 개별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산방식 가운데 중추가 되는 게 비교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이며 얘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함으로 따라서 시장성이 없는 물건들 사례가 없는 물건은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수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사용하는데 주로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 여기서 기업용에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쓸 수 있다. 그럼 임대용이나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지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며 이때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의미하고 환원이율은 우리 투자론에서 얘기했던 종합환원율 혹은 자본환원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투자액은 부동산가치이므로 부동산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부동산에 수익이 없다면 구할 수 없다. 산방식 가운데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산방식 가운데 가장 까다롭기도 하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우리나라에 공시하는 부동산은 세 가지를 공시하는데 첫번째가 토지, 두번째가 주택, 세번째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이때 비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면 주거용 아닌 부동산으로 우리나라에 공시하는 것은 상가건물과 사무실용 건물만 공시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먼저 토지의 경우는 명칭이 토지가격 공시제도가 아닌 공시지가제도라고 명칭하고 있으며 토지는 바로 표준과 개별로 구분합니다. 이때 표준은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먼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고 단독은 표준 개별로 구분해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만 공동은 구분하지 아니야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비주거용도 일반 부동산과 집합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지만 집합부동산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먼저 공시주체를 기억하시는데 개별 빼고 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십니다. 개별자가 들어가는 건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시기준일의 경우는 무조건 하고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시일을 기억할 때는 공시일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만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표준자가 들어가는 건 전문가가 다 공시합니다. 전문가가 구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구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준표, 가격 비준표라는 걸 내려보내는데 토지는 토지 가격 비준표, 주택은 주택 가격 비준표,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를 내려보내면 이 가격 비준표에 근거해서 개별자 붙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구하게 됩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세금부가가 주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나 공시주체에게 하니까 표준자 붙는 건 국장에게 개별자 붙는 건 시공구장에 근데 표준자 개별자 아닌 건 무조건 국장에게 이의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빼고 다 국장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몇 번 앞으로 강좌 반복하고 관련 문제 다루면 아마도 거의 다 이걸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차근차근 내용 다루시고요. 1월달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약간의 여유시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기초강좌를 반복해 들어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은 다 들으시면 제일 좋고 그래도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5강, 6강, 7강, 8강은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5, 6, 7, 8강은 많이 반복해서 보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로는 앞으로 점점점 하면서 할 거니까 제가 강수를 너무 많이 말하면 뭐 결국 다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신 분이 있어서 5, 6, 7강만 5, 6, 7, 8만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처음서까지를 연강으로 쭉 붙여서 최대한 며칠 내에 한 5, 6일 만에 전체를 다 들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5, 6, 7, 8을 반복해서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강좌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기본이론으로 이론강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좌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죠.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